이어서 저 보호망이 메르츠화제 10월달 신상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메르츠입니다 주요 치료비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DB손해보험 급여 비급여 된다고 했는데 메르츠 과연 압류심 10월달에 DB손해보험처럼 비급여도 과연 되는지 아니면 급여만 고집해서 DB손해보험에 발리면 발리면 되는지 2대 다잡아라 세상에서 가장 넓은 보장 내열관 허혈성 부정맹 염증일환까지 53개 코드 자 근데 우리가 2대 질환 진단비 농협생명이나 지금 방금 전에 DB손해보험은 신상품이 10월달에 나와봐야 알아요 하지만 메르츠는 내열관과 허혈성만 되는게 아니구요 부정매이나 염증질환 이런 여러가지 코드에서도 넓게 보장이 돼요 비록 급여만 되는게 단점이지만 내열관 허혈성 외에도 주요 심내 기간 보장 범위가 넓다는거 DB손해보험도 그렇게 나오면 이왕 비급여까지 같이 되는 오히려 DB손해보험이 좋겠죠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농협생명처럼 내열관 허혈성 진단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 2대 주요 치료비가 그러면 메르츠 같은 경우는 부정매기나 염증질환 주요 심내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메르츠가 오히려 좀 더 빚을 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병원 동네 의원서부터 요양 재활까지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동네 일반 병원 한밭병원 한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한병원 재활병원 야 모두 다 되네요 동물병원 어차피 동물만 되니까 그리고 모든 치료비 그래서 검사부터 약값 이송비까지 이런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치료비 수술비 시술비 재활비 그리고 거기다가 통원비 그리고 입원비 이송비 물리치료비까지 체제보험료도 예전에 2만원 였다가 15,000원 내렸어요 그리고 1억 2,500만원까지 특정순환계 급여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비급여가 중요한데 비급여가 농협생명이든 메리치든 비급여는 거의 5% 미만이래요 그러면은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을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급여 비급여 다 같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수발주자인 디비손의 보험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간편한 3105 건강보험이에요 멜치에서 2대 주요 치료비 특히 부정매, 심금병증, 심부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상 질병으로는 부정매, 심금병증, 심부전 그거 외에도 유마티스, 만성 그 외에도 심장염증, 중증방실차단, 특정 동맥혈관, 질환 뭐 여러가지가 보장이 돼요 협심증 이런 여러가지 우리가 뇌혈관, 허혈성 이런 부분들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외에도 정말 주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런 부분들이 멜치는 모두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타산은 보장이 안되지만 과연 디비손의 보험이나 몇 군데서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바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간편한 3105 보험이에요 반쪽보다 못한 타사 2대 주요 치료비 2대 주요 치료비 필수 체크죠 부정매 보장이 되고 특히 메리츠는 부정매, 심부전, 심금병증 타산은 아예 안되요 그래서 모든 병원 보장이 되는데 모든 병원이나 모든 병실에 대해서 하지만 타사에서는 아예 안된다 자 모든 치료 보장이 매일치는 모든 치료비가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안된다는 거 그래서 뇌혈관, 심장질환은 물론 부정매까지 그래서 2대의 가장 넓은 범위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부정매,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았는데 보장 범위가 넓었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죠 병원비가 104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 메리츠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2대 주요 치료비에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니까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타사는 부정매이 아예 보장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습니다 자 내졸증은 재활치료가 필수예요 메리츠는 재활, 병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졸증, 약물, 그리고 수술, 물리, 작업, 언어, 인지, 로봇 재활치료 6개월 받았어요 재활병원이 1100만원 나왔으면 역시 메리츠에서는 천만원 이상이니까 요한병원, 재활병원도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천만원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아예 안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죠 자 2대 주요 치료비 1억 2천 5백만원 최저 보험료 얼마다? 15,000원 스타벅스 커피 2장값, 3장값도 안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비록 20년나 20년 만기로 아니면은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도 보험료가 거의 보험료가 20년 갱신형은 뭐 50세, 60세 기준으로 거의 뭐 몇 천원 비갱신형도 갱신형과 보험료 차이가 한 5천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특정 순환계 질환 급여진단비를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농협생명은 2대 진단비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0월달에 출시가 돼 DB손해보험, 급여와 비급여가 다 보장이 되지만 과연 메리치처럼 특정 순환계 질환 보장범위가 넓게 보장이 되는지 단순하게 농협생명처럼 내열관과 허혈성 쪽만 2대 주요치료비만 보장이 됐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암 다 잡아라 암을 뭘 잡아요? 자 암 다 잡아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 간편, 또또함이 탑재가 되었고요 보장기간은 늘리고 곱하기 5년에서 10년으로 자기 부담금도 나눠서 일단은 천만에서 오백오 내려갔어요 보장금액도 약 3배 6억에서 18억이 아닌 1억이 뺀 17억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만원으로 17억 준비 남성 40세 기준으로 2만 7,880원 이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최대의 암주요치료비 17억 단돈 2만원으로 이게 몇 배야? 8천배인가요? 8천배? 8천배? 네 8천배 자 뭐 로또도 아니고 자 암주요치료비 정액형은 2억까지 매년 2천만원으로 10년간 근데 암주요치료비 정액형은 제가 어디꺼 가입하라고 했죠? KB손해보험 걸로 가입하였죠? KB손해보험은 항암 호르몬이 유일하게 보장이 된다 멜치나 기존 타산은 다 안 돼요 일단은 유방원 걸리면 타모시팽 약을 5년에서 10년 복용하는데 타모시팽 매년 약 처방받아도 2천만원이 10년간 나와요 KB는 물론 보험료 비쌉니다 하지만 메르치나 기존의 모든 보험회사는 항암 호르몬이 정액형에서 면책으로 빠져있다 자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비례형은 15억까지 가입이 되죠? 자기 분항금 클수록 자기 분항금 500에서 천만원 1억 5천까지 그래서 아주 넓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주요치료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암주요치료비 2천만원 시 10년간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도 1억 5천만원 곱하기 10년간 15억이죠 그래서 합산 17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 거의 2만 7천원 3만 4천원대로 미친 대박이다 자 암 간만 묻는 암플랜도 있어요 다른 암 감 외에 다른 질병은 이제 고지를 안 하셔도 되고요 암주요치료비 자궁 제자리암 진단받았어요 아니면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 했어요 그리고 대장용종 매년 제거예요 비염간염 복윤자예요 이거는 암감만 보기 때문에 간보지 마시고 그래서 암감만 보이기 때문에 암 천만원 그다음에 기타피부암 갑상수암 4백만원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천만원 이런 식으로 3만원대 4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내심 주요치료비 2대 주요치료비 1억 2천 5백만원까지 모든 병원시에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암주요치료비 수술 항암약물 방사선 표적은 17억 그래서 이렇게 다 넣어서 모든 병원은 1억 그다음에 1억 2천 5배 암주요치료비 약방수죠 항암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암주요치료비 2억 종합병원은 15억까지 그래서 2개 합산해서 약 18억 2천 5백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 비록 20년 갱신형이지만 2만원대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병인 다잡아라 DB손해보험이랑 똑같죠 간병인 사용일당 역시 멜치가 38,000원 남성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하지만 여성은 비싸기 때문에 남성은 추천해주지만 여성은 그닥 썩 멜트가 없다 그리고 면책 감액기간이 감액기간이 바로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메리치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일당 보상 민원 걱정 없어요 자기부담금 없다 이건 뭐냐면 우리 간병인 지원일당 예전에 많이 가입했는데 간병인 사용일당 중복가입이 가능해요 매치까지 매치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하고 KB나 아니면 DB로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을 했어요 이거는 보상 못받아요 왜냐면 타사들은 멜치 간병인 지원일당 일단 멜치에서 보낸 우리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간병인 있죠 간병인분들 인정을 안해줘요 내가 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못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비용 페이백이에요 200만원 사용시에 1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50% 정도 간병인을 장기간 쓰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가장 싼 메리치죠 60세 같은 경우는 역시 첫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채 감액 없이 그래서 삼성이나 색깔 보면 알죠 삼성 이 녹색은 어디죠 DB 노란색은 KB 여기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이거는 남성 기준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남성은 메리치가 정말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근데 여성은 드럽게 비싸다 드럽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유환병원 5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만원 이렇게 10월달에도 잠시 풀렸습니다 자 유병자라서 더 중요한 간병인 즉시 바로 보장이 돼요 가입 전에 무릎 관절염으로 약 먹고 있어요 본 가입 치리 이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으면 간병인은 사용하겠죠 근데 면체 감액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타사는 감액기한이 있어요 면체 기한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매치는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간병인은 면체 기한은 없는 대신에 1년 미만 시에 감액기한이 있기 때문에 감액기한보다 사람 일은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면체 감액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준비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간병인을 직접 보내드려요 민원 없는 간병인 지원이죠 간병인 짧게 쓸 일이 많아요 직접 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간병비가 너무 올라 걱정이에요 전화 한 통으로 전문 간병인을 보내줘요 메리치는 단점이 갱신형이다 갱신형 그리고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 이렇게 쓰면은 나오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간병인 지원은 매치밖에 없죠 타사는 다 간병인 사용이에요 근데 10년 갱신형이 단점이다 물론 갱신형이니까 보험료는 저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간병인 지원은 솔직히 잘 안 팔려요 간병인 사용 가족간병 2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가족간병이 좀 더 가족간병도 되고 간병인 사용 돈으로 지급받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병인 비용 페이백도 돼요 그래서 간병이 2주 사용하면 간병비 210만원 지출했으면 50%인 1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간병이 더 큰 보장이에요 그래서 멜치는 310만원 타사는 210만원 간병인 사용 210만원은 똑같지만 타사는 페이백이 없고 멜치는 페이백이 있다 이거 삼성 거 비교하니까 페이백이 없는 거지 DB 거는 페이백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다 타사 간병인 보험료면 간병인과 2대 주요 치료비 같이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덤이라고 나와 있죠 멜치는 2대 주요 치료비 1억 2천 5백만원과 간병인 20만원 같이 가입하면 2만 5천원 삼성화재는 20만원 가입하는데 2만 6천 9백 39원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대 주요 치료비 플러스 1인실 1인실이 정말 지금 많이 가입했는데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2대 주요 치료비와 1인실 같이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거의 5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비갱신형 30년나 90세 납입면제까지 넣어서 4만원대 6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상해보험이에요 이제 가을이죠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단풍 놀이처리에요 운전자 상해보장이 되는데요 운전자 비용 전담보가 선지급이 되고 경증 상해보장도 돼요 그래서 운전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사처 병원사 선임비용 벌금 이런 모든 부분이 선지급이 되고 그리고 멍이나 긁힘 부위별로 3만원 그리고 우리가 상해 MI나 CT 찍어도 10만원 골절 도수치료 부목도 10만원 안변부 창상 봉합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모두 다 가능한데 역시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2만원 대 초중반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담보 하나로 안심 상해에요 발목이 접질러서 염자까지 받았는데 다친 곳만 계속 다쳐요 부위별로 연간 5회 그래서 통합 상해보험 연간 5회로 매년 무사고지에 축하금도 나오죠 경증상해 연간 1회로 타사는 무사고 축하금이 아예 안나와요 이왕이면 축하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고 운전자 보험료처럼 17,000원 15,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그래서 뿌옇게 보인다 봐보세요 정상시야는 이렇게 귀엽게 보인데 백내장이 있으면 앞에 침침해서 뿌옇게 보여요 흐리고 뿌옇게 보인다면 백내장 진단비 요즘에 아무래도 백내장으로 인해서 다초점 렌즈 보험사에서 통원비 한도 내로 25만원 30만원 통원비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으로 인해서 다초점 렌즈 백내장 진단만 봐도 바로 200만원 준다는 거예요 수술이나 병원비 이런 모럴리스크 그리고 혹은 그런 보험회사가 민원권이 있는 게 아니고 야 당신 백내장이야 그럼 200만원 바로 그 자리에서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 최소 보험료 만원이고요 10년 날 10년 만기로 자동갱신 눈 안화치료비 검사비 만원 특정 수수비 처치미 수수비도 각각 보험료가 만원 미만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봐보세요 자기계약 팀장님도 최대 100만원 그래서 실제 고객분들도 아니 우리 팀장 FC들도 본인계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패실비예요 어떻게 선택하세요 보험료는 싸고 그 다음에 청구는 쉽게 그래서 압도적인 보장과 보상청구 시스템 그래서 한도도 하루에 250만원 연간 천만원까지 그리고 기본 보장은 피부나 슬개골 구강 그래서 이빨도 되죠 발치 스켈링 아포퀼 피부도 돼요 그 업계에 유일하게 자동청구가 가능해요 이건 뭐냐면 손보 기준으로 내가 동물병원이나 여기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따로 멜츠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병원에서 바로 그냥 멜츠로 넘어가서 자동 청구하는 시스템 그래서 매우 편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손보험도 지금 다음 달인가 우리가 따로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일단은 보험사로 해당 보험사로 청구가 된다고 하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든 강아지든 자동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온니 유일무일하게 메리츠에서만 그리고 보험료 또한 저렴하다 아까 디비손해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나왔죠 장례식 비용 최대 70%까지 어 자 자주 발생하는 차고 안내 민원타파에요 뭐 청약할 때 2년 감액 담보를 1년 감액으로 잘못 뭐 증거자료 보상 요구할 때 보상이 될까요 치급자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가지 뭐 뭐 문제 있는데요 이거 고기들이랑 우리 설계사분들이랑 민원 발생되는 부분들을 잠깐 요약해 나왔습니다 짜봉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